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자막시팀 영광선 자막제공자 자막제공자 이렇게 주차를 했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트레일러를 분류를 해야 돼요 가장 힘든작업 랩링기어 내리는 가장 힘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라이키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먹기에도 유리한 수리 너무 많고 난리가 났어요 아직도 돈을 먹어요 너랑 나눠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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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이걸로 들었다든지 조절하고 있어요. 저 위에 오늘 문을 따라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다 가지고 가지고 올라가죠 감자들이 열심히 내려옵니다. 여기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지금 여기 나가고 있어요 플로리다에서 2,000키로를 싣고 온 감자가 이제 감자 공정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포테이토 칩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나옵니다 하늘높이 솟아 있는 트레일러 입니다 이렇게 감자를 내리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플로리다에서 온 해피 트럭 패스트 입니다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